한글자막 by 한효정 연합의 원리 유니티죠 연합의 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제정하신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연합하고 계십니다 하나신 거죠 혼자지만 세시고 세시면서 혼자인 그 온전한 연합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으로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을 지으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가서 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합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민족이라고 하는 연합 공동체로 가는 연합을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 연합된 공동체와 함께 일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일세도 다르고 모두 다 다릅니다 참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인종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생각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죠 그렇게 이 나라뿐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냐?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서로 다른데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것에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의도하신 연합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연합하는 것을 연합으로 마음을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감인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성전술래시입니다 이게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개 중에 14번째에 있는 시편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요 정확하게 왜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노래하는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연합 이 연합을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올라가야 되죠? 왜 거기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다 계신대요 왜 굳이 그곳까지 몇 달이나 비록의 일상의 삶을 다 내려놓고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몇 달이나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그 예루살렘에 왜 모여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으로 하나의 공동체 즉 연합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10편에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모여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선하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10편은요 이 연합의 원리와 연합의 핵심에 대하여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연합되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제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민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좁은 의미는 혈연관계 가족관계 안에서 같은 부모를 둔 남자의 어떤 자녀들의 관계를 표현하죠 근데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백성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 피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요 잘못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자들 중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윗이 요나단과의 어떤 동성관계였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억지로 해석하는 겁니다 정말 잘못해석하는 겁니다 이 원문에서 이 형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오로 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건 주로 남동생에게 그 형제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7, 6기 2장 11절과 레위기 25장 3절에는요 이 동이라는 단어 이 아흐라는 단어를 뭐로 해석하냐면 동족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 그 같은 민족의 한 민족의 사람들이 이 아흐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영어 번역본에는 영어 성경에는 이 형제라는 단어를 브라들로 번역하지 않고 피플로 번역합니다 피플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미 정말 선하시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형제는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의 하나 되므로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있는 모습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외동아들 외동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민족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결코 외동아들 외동딸이 없습니다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정에 대한 표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매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단어는요 남자와 남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여자의 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는 관계가 다 형제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형제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방망곡곡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함께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시편은 언제 편집이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 시편이 편집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윗이 지은 시편이지만 짓는 것은 다윗의 시에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시편을 가져다가 책으로 만든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책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은 시기와 편집한 시기가 다른 겁니다 아무튼 그 편집한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예배해 드리며 감격하던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토록 예배하고 싶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1년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였고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눈물이고 감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격과 은혜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연합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꿈꾸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에는 우리 크리스마스장에게 그렇게 하나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편에서 연합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연합되었을 때의 축복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앞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기까지 내림갖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갖도다 아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하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모습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다 그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과 같다는 거예요 기름 보시면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내려가지고 내려가지고 옥기세 흐르는 그 기름의 모습을 표현하자고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라는 뜻은요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은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 세운 직책이 세 가지가 있죠 다 아시겠지만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이렇게 세 가지의 직책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 그렇게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상상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면서 그렇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성경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존재한다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거룩하고 구별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께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의 임재하심과 성경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깨끗하고 생명 있는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2절 후반 3절을 번호해서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헐몬산은요 두 가지 스틱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제일 끝이에요 그리고 제일 높은 산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으면서 제일 높은 산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이 헐몬산은요 만년설이 있습니다 만년설이라고 하죠 산 꼭대기에 눈이 녹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을 만년설이라고 하는데 그 산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너무나 높아서 그 위에 항상 눈이 있는 산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중동지역에 있잖아요 사막이고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 유일하게 마르지 않는 강, 요단강이 계속 흐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헐몬산 때문이에요 헐몬산의 이 만년설이 조금씩 조금씩 높고 높은 지역에 이슬이 내리니까 그 이슬로 인하여 갈릴리 바다에 계속적으로 물이 공급되고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 들어온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서 그 요단강 물이 어디로 하냐면 시온산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요단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치 그런 모습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곳에 생명을 공급하시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냥 그저 매주 들여지는 형식적인 예배 형태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무엇인가 성령의 인지하심과 우리 안에 솟아나는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 생수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감정도 메말라 있고 환경도 메말라 있고 물질도 메말라 있잖아요 돈이 없어요 세상에 돈을 푸는 것 같은데 돈이 없어요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갈급한 십 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 삶의 모든 터전을 내버려 두고 몇 달이나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을까요? 왜 그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했을까요? 이건요 단순하게 예배의 형식을 가진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와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루비산 장르가 이렇게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예배 드리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연합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연합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는 거죠 우리 3절 후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민 즉 무슨 말이냐 연합의 결과가 무엇이냐고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일단은 흰옷을 입고 흰 가운을 입고 머리에 동그란 걸 달고 날개가 달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천국을 어떤 곳으로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기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궁궐 같은 집, 금집, 금으로 된 길, 아프지 않는 곳, 눈물이 없는 곳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상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물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거니까 그 말은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곳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천국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왜 눈물이 없고 왜 눈물이 없고 왜 아픔이 없고 왜 우리가 마음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거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원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예배하는 곳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예배드리면서 감격하고 감격했던 순간들 정말 기뻤던 순간들 있잖아요 많이 우리 성도들 저도 그렇지만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우리가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감격과 기쁨이 영원화하는 것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렇게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비젠이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2021년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사시길 추구합니다 정말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한 시대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주님의 공동체로 함께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성도인들 되시길 주민으로 추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말미야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그렇게 연합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인들의 마음에 오늘 시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답다 여기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인들 되시길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흘러넘치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 그리고 헐모산의 이슬과 같은 생명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성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